여러분! 렛츠와의 드레스코드! 안녕하세요 렛츠와의 드레스코드입니다! 여러분! 팬미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도 여러분을 만날 날을 성도가 기다리고 열심히 팬미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날, 특별한 드레스코드를 맡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팬미팅의 드레스코드는 바로 꽃!입니다. 꽃같이 관련된 옷이나 악세서리로 멋진 드레스코드를 완성해 팬미팅에 모아주세요 네! 가장 멋진 드레스코드를 완성해준 메이킹 가나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기업! 네, 빨리 5월 29일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공지는 기존인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들! Let's go! Let's go! 감사합니다! 가나! 기쁘게 하고 오세요! 빨리 좋아요! 안녕! 뽀뽀뽀뽀뽀뽀잉!